삼성 SDS라는 것이 있고 또 LG같으면 범한 판토스 같은 물류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자회사는 옛날에 포브드라고 해서 주선인 역할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물류자회사가 계약 운송인이 됩니다. LG의 물건을 저희가 현대상승하고 직거래가 돼서 현대상승이 바로 운송인이 됐는데 지금은 물류자회사를 중간에 둬서 물류자회사가 일단 계약을 따갑니다. 따가지고 그 물건을 현대상승으로 하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이에 맞을 상당히 없는 거죠. 법원판토스 이런 데는 무선방 운송자예요. 선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빌어있지도 않아요. 자기는 그저 운송원 계약을 갖다 가지고 계약 운송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운송은 현대상승과 같은 우리 해상기업에게 주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M4UCC 무슨가 운송자도 계약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런 해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호도 해주고 또 제재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해문법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법에 따라서 혜택만 누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해운법의 그래도 해상 운송인이지 않습니까? 해상 운송인이기 때문에 해운법에 등록을 하게 해서 규제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 제한도 해주고 도세 제도의 적용도 받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형 물류 자유사들이 국제적인 물류 자유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대형 물류 자유사들은 자기들이 받은 물량의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나라 선사들한테 이 물건을 줘야 돼요.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외국 선사들한테 다 물건이니까 우리 선사들이 나라는 그런 운임이 적어져 버리는 거죠. 컨테너 사업도 우리가 이제 컨테너를 가지고 입대하는 사업을 위해서 매출을 돌릴 수 있는 것 같더만 컨테너 부두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해운부대 산업도 우리가 활성화시키면은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는 30조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50조가 되고 60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수분적 현재 상승 발주하는 그 배에 대해서는 외국 선급에 다 준 것이 아니라 한국 선급에 주면은 우리나라 한국 선급이 또 이제 발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국 선급이 매출이 1년에 1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로이드 선급 같은 경우는 1조 원입니다. 1조 원. 우리가 지금 잘 키우게 되면 매출이 1조 원이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해산본대 95%가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해산 변호사 숫자가 40명인데 지금도 40명이에요. 해산본대 교수는 10년 전에 5명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2명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금융서비스도 해산본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키우면은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제 수화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제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는 화주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화물을 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화주한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럼 컨테이너 박스가 안 들어오면은 이 선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자꾸 빌려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수화인이 제대로 안 돌려주면은 페널티를 먹여요. 최선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그런 화주들에 대해서 우리 선사들이 감히 최선정 되십시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외국의 정기선사에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급의 규정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술로 개발된 어떤 제품들, 시제품들을 실제로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기술이 인증된 기술들을 실험하게 추진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되죠. 현대 상세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거 한진 회원이 가졌던 거란시장 포션까지도 현대가 회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한 기업의 구조조정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산업은행이랑 같이 지금 경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2021년부터는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간에서 현대 상세는 경영관리를 중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를 제외한 중소성사들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도 당연히 제외해야 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공사의 법정자원금은 고조입니다. 다만 지금 납입된 자원금은 한 2조 8천억 정도가 되어있고요. 법적으로는 납입된 자원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3조라고 하면 3,4,10이 12조까지 저희 공사체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신용등급은 트리폴리 A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공사체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아마 2.2에서 2.4 정도의 이자율로서 쿠폰금리로 제가 공사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SLMB라는 건 뭐냐면 승사가 지금 선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돈을 꼬야 되는데 이 선박을 담보로 해서 돈을 꼴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미 담보가 다 잡혀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공사한테 선박을 팝니다. 그럼 승사가 좋은 가격으로 선박을 사서 선박 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사는 일시적으로 현금성,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로부터 대승을 받아가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공사는 그 대승료를 받는 구조로 해서 이제 선박에 어떤 돈 준 거를 받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가면 BBC의 GP처럼 선사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의 자산을 공사에 일시적으로 팔아서 유동성 확보를 하고 그 파는 선박을 다시 대여를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은 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스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대한진이 전세계 글로벌 테비를 갖고 있다가 어려울 때 많이들 팔았습니다. 그런 파는 것들을 다시 대상할 때 저희들 그 공사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일정 부분 선사한테 출자도 해줄 수 있고 그 터미널의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면 그 사모펀드에 저희가 재무적 투자자로 출자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글로벌 테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빌려줘야 되는 선사의 어떤 신용도가 낮을 경우에는 선사들이 조금 이자유를 벌지 않고 충당원까지 쌓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마켓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선사의 신용 보강을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서주게 되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신생조직이긴 하지만 정부가 부대에 의해서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셔널 리트로 좋은 어떤 신용 조건으로 우리 선사들이 이제 그 금융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밀돼 장치는 선박에 장착하게 하게 되면 선박이 좋은 물적 부속물이 되어버립니다. 별도의 담보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장치를 장착했다고 해서 그 선박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금융과 금융을 일으키면 있어서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사들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면 은행 가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워줍니다. 이럴 때 저희 공사가 이제 보증을 또 써주게 됩니다. 저희는 목마를 때 마중물을 주는 것이고 가뭄에 조금 담배를 주는 것이지 결국 선박 금융은 산업 금융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공사는 곧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운 시황에 대해서 우리 선사들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해운 취소를 개발해 가지고 선도그랜 파생 상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산 리스크 관리, 우리 해운 글로벌 경기 동량과 우리 해운산업들의 무형 패턴, 또 선사의 경영 구조 이런 것들과 관해서 우리 선사들이 언제 경영에 빨람불이 켜지는지 이런 부분들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 관리 시스템 시시각으로 변하는 성과를 어떤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공사로서의 어떤 기능에 좀 더 공정 부분이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